네, 여러분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요새 GCPT에 쭉 푹 빠져있는데 우리 제이크 류첸스키, 임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사용할 기업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. 우리 현장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. 어쨌든 AI 산업의 진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도 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너무 독특해서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한 소위 신뢰기반 구축에 관한 제도와 이런 것도 저희가 논의를 한번 같이 해줄 것 같습니다.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로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정치가 해야 될 몫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신속하게 이용해 가도록 이행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